소방차 프랭크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프랭크를 점검해 볼까요? 드릴로 못을 박아주세요. 렌즈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우와! 좋아! 물을 또는 우리의 노을에 빠주세요.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야호!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야호! 우와! 좋아!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야호! 잘했어! 정비가 끝낸 소방차 프랭크가 멋지게 불을 끄고 있네요 우와! 정말 멋지다! 포크레인 포코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포코를 점검해 볼까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장난 바퀴를 제거해 주세요 새 바퀴를 장착해 주세요 바퀴를 돌려 고정해 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기계를 움직여 흙을 펴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커너를 Ethan 야호! 스티커를yeong 스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티커를nt 책임에도 붙여 venom 정말 멋져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너무 기쁜데... 너무 기쁜 우와! 좋아! 정비가 끝난 포코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역시 포코가 최고야! 레미콘 트럭 크리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크리스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콘크리트를 바늘 채워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이제 우와! 좋아! 정비가 끝난 크리스가 고장난 도로를 고치고 있어요. 팀센트랑 맥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맥스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고장난 바퀴를 제거해 주세요. 새 바퀴를 장착해 주세요. 바퀴를 돌려 고정해 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잘했어! 뿐u. 황토르 군함에 찾기 몸을Because 실무에 지elets 몸으로 시도해 주세요. 기계를 눌러 힘을 테스트해 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야호우!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 주세요 우와! 좋아!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캐너를 constitute 야호우! 정말 멋져! 정비가 끝난 맥스가 무거운 바위를 가득 싣고 달리고 있어요. 우와! 맥스는 정말 대단해! 청소차 러비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러비를 점검해 볼까요? 비누로 솔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탱크 속의 세균들을 모두 없애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기계를 움직여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쓰레기를 모두 컨테이너에 넣어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캐너를 내어 검사를 해주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흰색 빨라가 춤을 춰, 진짜로 넘어서gang이 아니다! 발과 비의 오전과 Zero ακ 발견됨을 낚시해 주세요. 그래서 왕zan과 남편은 상 secre자의 호연을 짜증하십시오. 정말 멋져! 정리가 끝낸 러비가 놀이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요. 우와! 엄청 깨끗해졌잖아! 고마워, 러비! 응급차 앨리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앨리스를 점검해 볼까요? 알력을 알맞은 자리에 놓아주세요. 전조rigging 숫자를 눌러 병원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병원에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들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물건을 알맞게 배치해 주세요 물건을 알맞게 배치해 주세요 물건을 알맞게 배치해 주세요 물건을 알맞게 배치해 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몸이 아픈 친구들, 들것을 실어주세요 들것을 눌러 앰뷸런스로 옮겨주세요 스티커를 우리 셋 스티커를 좀 보세요 스티커를 잘 먹던 것 같은데 스티커를 카엉 스티커를 잘 먹어요 스티커를 하는 모습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잘했어! 지금부터 정리해보세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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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지킴이! 잘했어! 와 와 정비가 끝난 엘리스가 사고 현장에 출동했어요 엘리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견인차 토토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토토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짐을 모두 수레안으로 옮겨주세요 목적지까지 짐을 옮겨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어렸을 roster heroes і Wagyu himself 잘 continues 축제ки 야호! 정말 멋져! 정비가 끝난 토토가 고장난 로기를 끌고 가고 있네요 고마워 토토! 덕분에 살았어 경찰차 페트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페트를 점검해 볼까요? 무전기를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을 맞춰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방금 도둑을 본 것 같아요 검은 복면을 쓰고 두리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출동해 주세요 야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권총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도둑을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도둑을 모두 잡아주세요 도둑이 공격으로 닦아주세요 지금 일하는 길은 없을 때 아들에게 도둑이 패배가 닦아주세요 이곳은 마치고 있는 왼쪽으로 닦아주세요 일단 이승의 집 안에서 손질은 다른데요 궁금해 주시면 안아주세요 아시피 패배가 닦아주세요 아시피 패배가 닦아주세요 아니요? 아직은 보이네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십시오. 스키너를 넣어주세요. 스키너를 넣어주세요. 스키너를 넣어주세요. 스키너를 넣어주세요. 중장비 빌리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빌리를 점검해볼까요? 드릴로 못을 박아주세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렌트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키너를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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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정비가 끝난 빌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와! 빌리는 정말 힘이 되구나! 캐리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캐리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렌치는 골고루쓰고 음비가 끝난 빌리 하나가 그런 빌리를 걸어가는거죠. 렌치를 돌려줘요. 렌치마지에서 몇평이 또 놀고 있어요. 렌치인과 스파이오 렌치인과 스파이오 렌칼들이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안된다고 해요? 렌칼들 돌려줘요. 그럼 여러분들과!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어흐흐흐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우와! 좋아!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늘 diet 정리가 끝난 캐리가 아기 자동차들을 싣고 가네요. 헤헤, 캐리는 꼭 엄마 같아요.